자 일단 시동을 걸게요. 시동을 걸고 등아류 확인하고 사이드 펴고 가장 중요한 에이컨 틀어야겠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는 사이드 내려야겠죠. 요즘 차는 사이드가 다 자동이기도 하고 버튼이어서 간단하거든요. 저 차는 사이드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내리고 백미러 확인하고 사이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뒤로 바꿉니다. 여기 R은 후진이고 N은 기어를 빼는 거예요. D는 앞으로 가는 거고 L은 저장 기어인데 내리막이나 가파른 오르막에서도 쓸 수 있어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 때는 이렇게 바로 회전하지 마시고 머리를 좀 뺀 다음에 머리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밀고 그때 회전을 하셔야지 차 허리가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갈 때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더라도 바로 멈출 수 있게 딱 그 정도 속도로 운전하시면 좋겠어요. 자 갑시다. 지금 시간은 6시를 좀 넘긴 상태고요. 사람이 지나가죠. 조심해서 갈게요. 지금 차가 퇴근 시간대여 가지고 많거든요. 이럴 때 딱 교육 영상 찍기 좋죠. 미리 이제 자기 우회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야 다른 차들도 확인하겠죠. 왼쪽에 차들이 있으니까 차도 지나가는 거 보고 다 지나가면 저도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주변 흐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앞을 집중해야지 좌우 뒤에까지 다 살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변을 막 계속 살펴라는 말은 안 할게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왜냐면은 주변 흐름을 읽어야지 운전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전 자회전 할 때도 차선 변경 할 때도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차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어떻게 오는지 어떤 속도로 오는지 봐야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깜빡해 놓고 언제나 이제 자신이 움직일 곳을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자회전 하겠다고 자회전 합시다. 자회전 했으면 그대로 직진을 합니다. 내리막이 있고 앞에 오르막이 있잖아요. 여기서 액스를 좀 밟아주세요. 왜냐면은 그래야 탄력이 붙는데 어차피 뭐 밀리네요. 오래 밟듯이 오래 밟듯이 스무스하게 밟아주면 됩니다.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저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방금 사고 날파 한 거 보시죠? 보였죠? 저렇게 거치게 운전하면 안 좋아요.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 에이지는 에어컨디셔너로 하고 바람이 이래야 시원해요. 이게 불이 들어와야 시원해지고 바람 세기 여기 보면 외기, 내기가 있는데 앞에 차들이 있으면 그냥 내기로 하세요. 내기로 해야 공기가 차단이 되거든요. 외기로 하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위험하겠죠? 자 이제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집중해서 다시 운전하겠습니다. 저렇게 깜빡이 안 놓고 급하게 운전하면 안 좋아요. 어차피 저 차는 제가 장담하는데 좀 이따 다시 만나거든요. 저렇게 저렇게 급하게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언해 볼게요. 이제 한 20초 뒤에 20초 뒤에 저 차는 그냥 제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리막에서는 굳이 엑셀을 안 밟으셔도 됩니다. 그냥 엑셀을 떼도 저절로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밟으셔도 돼요.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엔진도 저절로 돌아가게 되고 연료를 안 쓰게 되니까 염기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멀리 보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줍니다. 한 번에 밟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제동을 해 주시면 돼요. 봐보세요. 방금 제가 말했던 차 앞에 좀 있죠? 이거 이 차 앞으로 제가 운전할 때는 중요한 게 절대 성급하면 안 돼요. 매초 아끼려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느긋하게 느긋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느긋하게만 운전해도 사고율이 많이 낮아져요. 급하게 운전하면 그만큼 이제 많이 올라가고요. 저렇게 그냥 차선 넘어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주위를 잘 살피면서 건너갑니다. 이미 건너다가 노란분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건너시면 돼요. 굉장히 어중간하게 건너면 위험하니까 이미 지금 교차로를 건너고 있는데 노란분이 됐다.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앞차가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저도 스무스하게 멀리서부터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속도를 조절하면 부드럽게 제동할 수가 있어요. 앞에 50km죠. 50km니까 속도계 잘 보면서 괜히 이런거 딱지 때문에 아깝잖아요. 조심하면서 방금 깜빡거린 거는 이 차가 좀 부딪칠 것 같으면 소리를 내줘요. 봐보세요. 이렇게 욕주행하는 차가 많아요. 저렇게까지 중앙선을 밟아야 했을 거예요. 출발할 때도 액셀을 강하게 밟혀 마시고 부드럽게 밟으세요. 차 한 두 대분 두 대끼리 분을 여유를 두고 가시면 돼요. 뭐 다른 차가 끼어들 수도 있는데 끼어드는 거 싫다고 간격을 좁게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피곤해집니다. 연비운전도 안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끼어들면 끼어드는 대로 또 노란불이죠. 이때 빨리 건넙니다. 그러니까 정지선 넘기 전에 노란불이 되면 멈추면 되고요. 정지선을 방금 것처럼 건너고 있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냥 건너면 됩니다. 노란불이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판단에 맡겨 가지고 건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가 많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너무 공간을 앞뒤 공간을 너무 넓게 잡으면 차들이 막 들어와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애매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면은 앞차가 좀 부끄럽죠. 저도 엑셀 떼고 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제 오른쪽 주변 이렇게 딱 살펴보면서 내 주변에 차가 어떻게 오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가 빠지면은 저는 엑셀을 밟아 가지고 앞으로 더 나갑니다.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좌우 보면서 주변 상황은 계속 살피면서 운전하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차들을 금고 삼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예측도 하고 자 이제 주변 차들 운전하는 것처럼 물을 흐르듯이 같이 동행하듯이 편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직진을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직진하시면 돼요. 앞차가 빠지면 빨간불 받고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왜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 건너시면 좋습니다. 자 쭉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 때는 앞차가 갑자기 좀 밟았죠. 이따 주의하시고 초보 때는 이 차선 중앙으로 달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이 왼쪽으로 붙거나 오른쪽으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지금 운전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차도 살짝 중앙에 왼쪽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좌회전 해야 되니까 깜빡이 넣어야 돼요. 내가 깜빡이 해서 좌회전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부드럽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어 직진하다가 이제 저는 좀 이따가 우측으로 빠질 거거든요.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70km니까 속도 유의해 가지고 딱지 떼지 않게 조심히 건너면 됩니다. 트럭불이죠. 자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도 좀 한산해지는 국도로 가면 차들이 1차선으로 저렇게 빨리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빨리 달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측 차선으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달리다가 저도 또 우측으로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우측으로 가겠다고 남들에게 이제 의사표현을 해요. 나 이제 갈 거다. 우측으로 깜빡에 넣으면 됩니다. 차선 변경하고 깜빡이 끄고 부드럽게 돌고 땅에 보면 왼쪽으로 갈아져 있죠. 깜빡에 넣고 넣고 직진 오르막에서는 액셀을 밟아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액셀을 좀 많이 더 밟아주지 않으면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오히려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어 주변 상황을 잘 살피는 사람 같아요. 저도 똑같이 살핍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면 뭐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 삼아 가지고 자기도 이제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왜 밟았을까 하면서 별지 아니었죠.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저 앞차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봐야겠죠. 아 우측으로 빠지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골길로 접어드는데요. 운전연습 하다보면 시골길을 가게 될 거예요. 시골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좀 예측 변수가 있어요. 자전거 산 사람도 있고 갓길로 걸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오는 동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를 잘 살피면서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노란불에 깜빡이는 거는 이제 신호 대신에 주변을 자기가 잘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이제 건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시골길에 진입했고요. 시골길은 보통 속도가 낮아요. 체계속도가 50에서 60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은 어 차도가 넓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일반적이거나 좁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이제 차선 한가운데로 달리겠다. 이걸 염두하고 운전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실제로도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 오는 차도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중앙선을 딱 밟고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오른쪽에 뭐 이물질이 많다 뭐 이런게 아닌 이상 중앙으로 맞춰서 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돌릴 때 이제 스티어링을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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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 때 이렇게 커브를 돌잖아요. 커브를 그러면은 커브를 돌 때 돌리는게 아니라 미리 약간 조금씩 미리 돌리는게 부드럽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커브도 뭔가 어색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커브인데 코너인데 돌면은 몸이 쏠리고 뭔가 좀 딱딱하고 부제한스럽고 이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코너 진입하기 전에 미리 핸들을 조금씩 돌리세요. 미리 돌리는 거예요. 미리 돌리면 부드럽게 코너로 돌 수가 있어요. 저 차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깜빡이라고 넣었죠. 저렇게 의사 교수를 했으니까 저도 유념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차들 잘 살펴봐야 돼요. 뭐 하는지 그래야 내가 이제 한 몇초 뒤에 일을 예상하고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볼 때 운전할 때 바로 앞에 자기 본단 앞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바로 코앞을 보면 시야가 정말 좁아지거든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멀리서 다가오는 걸 대처할 수 있고 그만큼 시야도 넓어집니다.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갈 거거든요. 밀깜빡이로 놓고 앞에 정지선 있죠. 정지선 정지선에서 멈춘 다음에 차 안 오는 거 확인하고 바로 싹 걷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이 부분은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시골길이라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올릴게요. 이런 이제 비포장도로 아니면 이제 산속 깊은 산길을 달릴 때는 뭐 그렇게 주의할 점이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일방통행식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차도가 아니고 산속길이다 보니까 차가 많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차가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게 이제 땅이 그렇게 고르지 않겠죠. 땅이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밟으면 차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들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있어요. 꼭 특히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다가 차가 가까이 오면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가지고 좀 고양이가 있을 법 한 곳은 바로 브레이크 밟아서 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데 건너때도 이제 다리하고 일반 땅 사이에 턱이 있어요. 턱도 조심해서 건너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사실 이제 운전 초반때는 차 좌우폭이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운전 속 쪽은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운전석 여기 범퍼는 뭐 이쯤 느낌이 있는데 특히 우측 조수석 쪽 오른쪽 범퍼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이 정도 하면 부딪칠까 이런 느낌이 개념이 아직 크게 안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타보셔야겠죠. 생각보다 오른쪽 범퍼가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미리 조심할 필요 없고 좀 어려우면은 여기 왼쪽 범퍼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왼쪽에 많이 보통 운전석이 다 왼쪽에 있잖아요. 대부분. 역수입차, 직수입차 아니면 왼쪽으로 해서 붙어서 가면 오른쪽은 그냥 다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자, 뭐 이제 설명할 건 없고 편집해서 올려야겠네요. 이게 영상 하나로 도로 연수, 도로 교육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온갖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제가 오늘 봤던 건 거의 시골길이라서 편했지 어디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가면 난리에요. 난리. 이제 그런 쪽은 제가 뭐 영상 하나 때문에 가서 뭐 찍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대충 뭐 개념이 다 있어요.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